안녕하세요 소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입니다. 6월 23일 일요일이고요. 2호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조정을 다소 보였는데 앞으로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분석하는 영상 찍고 있고요. 새로운 CB가 발행됐죠. 120억이 데려왔는데 CB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 금요일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마이너스 3% 정도는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다시 1심부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제법 긴 기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하고 같이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주주님들을 위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금요일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날이었다. 특히 계속 오르던 신고가를 갱신하던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차익실현이 일부 좀 나왔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 프로드컴이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에도 삼성,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전력 관련 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이오플로우는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개별 주식으로 봐야 됩니다.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선 10위 발행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자료를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레 특허 소송, 매드트론이 인수 재개가 될 거라는 내용, 또 매수 매도 타점, 또 특허 침해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 10위가 이제 발행이 되고 납입이 완료가 됐죠. 자 120억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는 3% 그리고 전환가액이 11,650원입니다. 지금 14,000원이죠. 자 그리고 주식수는 100만주, 100만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까지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소송 리스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이오플치를 미국에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전체 시장에서 전세계의 당뇨, 인슐린 펌프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반쪽짜리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오플치가 인슐린 펌프가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메드트로닉이 인수를 하고 싶어 했던 거고 인수를 하게 되면 이 공룡 기업인 빅파마가 인슐린 펌프와의 시장, 지배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소송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오플치는 어차피 이오플로우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국내에서 인증받았고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다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곤지암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이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자금난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얼마나 많았었나요? 그때 300억 정도 됐었나요? 잠깐 볼까요? 자금난에 빠져 있는데 210억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게 3월 31일이니까 이제 6월, 오늘이 23일이죠? 그러면 6월 3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매달 35억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3하면 100억이니까 대략 추정으로 110억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유럽 진출할 자금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 언급한 게 있는데 일단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판관비가 1년에 30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25억씩 들어갈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일을 발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120억을 발행하기로 했고 자 100만 주고 지금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받을 상환이 가능해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담보를 제공하든지 그쵸? 주담대가 됐든지 주식담보가 됐든지 주택이 됐든지 담보 아니면 신용대출 뭐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믿을 게 있어야 돈을 빌려줄 텐데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그쵸? 연방법원에서 1심 파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이고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1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공시가 나온 날이 6월 18일 이었죠? 6월 18일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1심 파기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CB 그날 같은 날입니다. 6월 18일 18일 왜 이렇게 썼지? 6월 18일 1심 파기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CB 120억 이거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누가 이 이후 패치의 성공 가능성이 낮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면 누가 120억을 빌려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환가액이 11,600원이면 이 종목이 인슐렉과의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3,000원에서 4,000원까지 급락했던 종목인데 그러면 만약에 진작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면 이 구간에서 CB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4,000원대에 CB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안 들어가다가 1심 파기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곧바로 120억이 들어갔다. 이 얘기는 1심을 다시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네요. 그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고, 미상환 사채를 보게 되면 170억을 또 돈을 당겼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부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전환가액이 3,700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싼데 곱하기 3배나 된거든요. 11,650원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결과를 보고 가겠다. 1심 파기 결정을 보고 나서 우리는 비싸게 사더라도 돈을 비싸게 전환 사채 발행가가 비싸게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120억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CB 발행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미상환 전환 사채기 290억이고 최초에 들어갔던 170억은 대부분 사용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전환 가능한 기간이 내년 2월,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고 이어플로우의 가능성을 보고 내년까지 계속 장기 투자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다음 1심을 제기하는 거 11월까지로 미뤄졌습니다. 11월에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됩니다. 1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면 인슐넷에 편을 들어주는 거 물론 이제 항소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더 길어질 걸로 보이고 우선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11월 말입니다. 이때까지 두 가지의 전략을 모두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120억 빌려준 사람이 투자조합의 입장에서는 사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베팅을 한 거겠죠. 11월 말인데 전환 청구 가능한 기간이 2월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최소 2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주식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 평단이 11,650원보다 위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거고 지금 14,000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비교해보면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인데 이거 먹자고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시너리오를 모두 정리를 해놨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료를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2호 010-5904-8931번 여기로 지금 핸드폰 열어가지고 2호라고 보내주세요. 2호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법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은 6월 7월 대응 전략 11월 이전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놨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로 2호라고 보내주시면 자료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6월 초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새로운 내용 추가 내용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다시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받아가시길 바라고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심 파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일 바로 조난사체 공시를 했고 납입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죠? 납입 공지가 6월 21일이었으니까 그렇죠? 6월 21일 3일만에 120억이 모두 납입이 됐다. 이건 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1월 말에 1심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2월에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11월 말 결과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하면 너무 늦겠죠. 사실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등 단기간에 급등은 이렇게 했는데 이틀 동안 거의 이게 얼마죠? 상한가 간 다음에 다음 날 연속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거의 50% 6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사람 분명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다음 상승이 나가겠다고 스윙으로 접근한 그런 투자금이 당연히 차익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대금 없는 이틀간 특히 지난 금요일은 시장도 좋지 않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오플로우 CB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들어왔고 3일 만에 납입 끝났고 11월 말 1시입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2월까지 전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물량이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인슐렛의 임원들이 매각을 하고 있다. 인슐렛은 옴니팟 1 툴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매출의 거의 99%가 옴니팟이고 이게 인슐렛 펌프입니다. 미국을 독점하고 있는 인슐렛 펌프 제품이 옴니팟이에요. 1분기 24년도 1분기 매출이 6,600억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1년에 2.4조 정도 매출이 나오고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2년 뒤면 매출이 3조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이어패치가 매드트로닉과 함께 공략을 해서 연매출 3조나 나오는 적지 않은 매출을 가져올 것이다. 절반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1.5조잖아요. 매년 1.5조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이어플로우의 가치가 과연 소송 전에 기업가치를 1조로 측정을 했죠? 주당 3만원씩 대주주의 지분 매입하기로 했고 공개 매수 역시 3만원에 했다. 그리고 자진 상패시키겠다. 100% 자회사 만들겠다. 이게 매드트로닉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1조 주고 이 이어플로우를 통째로 사왔고 온다는 건 상당히 이득이 될 수가 있다. 특히 매년 매출을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면 특히 바이오 기업, 의료기기 기업의 평균 PER을 고려했을 때 평균 멀티플을 고려했을 때 1조면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슐렉과의 소송이 끝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재평가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됩니다. 특히 유럽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들어가면 1조는 너무나 저평가다.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 주당 3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5월 30일, 6월 6일, 6월 10일, 6월 10일 인슐렉 코퍼레이션의 이사, 누구시? 인슐렉 코퍼레이션 임원 40만 5천 달러, 130만 달러, 6만 5천 달러, 56만 6천 달러 이렇게 주식을 임원들이 매각을 하고 있다. 어쩌면 고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의 조합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메드트로닉은 시가총액이 110조가 넘는 공용 빅파마 중에 하나죠. 메드트로닉이 인슐렉 펌프 물론 제품이 있는데 옴니팍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오플치를 이용해서 시장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략 꼭 가져가시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에서 꼭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고 만약에 소송을 승소하게 돼서 재평가를 받게 되면 매년 1.5조 혹은 그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2만 9천 150원이 고점이었죠. 왜냐하면 3만원이 공개 매수가였기 때문에 이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반등한다고 너무 빨리 매도하지 마시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크게 먹자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010-5904-8931번 지금 핸드폰 열어서 2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략 받아가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제로 혼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자 2호 패치 2호 플로우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주말인데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만큼 더 힘을 내서 좋은 내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원전 후속주 준비되어 있는 거 말씀드렸죠? 7월 6월 말에서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중순까지 결과가 나오는 거 앞으로 일주일에서 3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원전 후속주까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정보방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건지 또 거래대금이 어떤 테마에서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매매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주로 단기 매매랑 스윙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바쁘신 분들은 장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주문시기 전에 하루에 2, 30분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내용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매매했던 내용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에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따라 붙어서 수익을 좀 냈고 또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 또 2차 연주 관련된 종목들 수익을 좀 낸 내용이 있고요. 전에 보시면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 한국카스공사 들어가서 7.4% 정도 수익을 냈던 거 이런 인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시를 좀 빠르게 안내드린다던가 주도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 등 시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들어오시면 텔레그램은 지난 내용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던 내용들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고 이런 내용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온업이 있으신 분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다 대행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 외의 자료들을 보는 거로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가급적이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더욱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둔 선물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우석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은 지난 이슈니가 패스를 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수혜주가 7월에 발표가 됩니다. 우선협상자가 30조짜리 초대박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팀코리아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말쯤이었죠. 5월 23일 정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렸었고 그 당시에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해당 영상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입니다. 5월 23일 날짜 나와 있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해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2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 앤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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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아랍에미레이트 대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고요. 당시에 문의 주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새록주 연구소 TV 우진 앤텍 34,000원 이하에 잡아보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안내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다음 날 5월 27일에 상한가가 나왔고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당시에 내용 받아보신 분들은 좀 교훈 결과가 있을 거로 좀 보이고 있고 아직 원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방안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30초짜리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 결과는 7월에 나온다. 탈 원전하고 있지만 계속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고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등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원전 건설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결과가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 후속주 저희가 우리 기술하고 우진엔텍 두 종목 공략을 했잖아요. 이 종목 말고 후속주로 올라갈 종목 다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에 내용 잠깐 상승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변압기는 3월에 올랐습니다. 전선하고 구리는 4월에 상승했고 에너지 관련주는 5월에 상승했고 원전이 5월 말에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조정을 받고 있더라. 하지만 특히 원전은 7월에 빅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슈팅 2주에서 3주 정도 시나리오 스윙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낮지 않은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010-5904-8931번 여기로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내용을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해당 종목으로 수익을 잘 내신 다음에 지금 혹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그 타점 매수, 추가 매수 타점 잘 잡으셔서 추가 비중 추가하시고 다음 슈팅 나올 때 엑시트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 3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처음 종목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진엔텍이었고요.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기술이었죠. 우리 기술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저희는 우리 기술 여기 1870원에 들어갔다는 거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43% 나왔고 일부 비중 남아있고 아직 원전 테마주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종목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 수혜주 한 종목 받아보실 분 상단에 전화번호 후속주 꼭 보내주시고 좋은 교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종목 앞으로 원전이 아니라 8월 주도주, 7월 주도주, 9월 주도주 모두 다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